촬영 시작 촬영 시작 촬영 시작 촬영 시작 촬영 시작 반영춤 움직임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여기서 저희가 댄스를 춘다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저희들이 춤춘다는 것이 남녀 누워서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뜻깊고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행복합니다 다른 댄스들과 함께 하니까 다른 타 댄스들의 에너지와 이런 활력을 함께 느끼시기 위해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맨날 지하실에서만 춤을 추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즐겁게 뛰어놀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행복합니다 경계어술 모! 춤춘 모! 무 무해 무해요! 무 무! 무해요! 무해 무해! 무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